이기유물 덩스텐 고통이 두렵지 않다 파열덱 하지말라고 회기를 받고 시작하네 아 의심좀 의심좀 하지마로 그 뱀이 어? 돈주겠다는데 왜 의심을 하고 그래 뭐? 악살 뭐? 전둥 절단 스릉 절스릉단 유서깊은 강타 대학살 좋아 맹고 피포션 악형 육강량은 잡아죽여야될거아냐 양쪽을 찾았으려나? 몰루 몰루 뉴비기 사말복권 사말복권 진짜 복권왕률이네 무감각 전투장비 무감각 전투장비 마을 마을 놈들 그만 têm려 스탰 습 스 아 디렉트가 뭐야 뭐야 이게 난고나 극복 육강령 어떻게 잡나요 아 피포션 먼저 먹을걸 돌겠네 악형은 답을 알고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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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왜 잘나오나? 병속의 악마 헉! 룬반구 영채화 룬반구 영채화 포우시온 벨트 수치심이 없는 자 포우시온 벨트 검 뭐? 검좀 주세요 아이 뚱땡 아니 왜 때려요 스톱 이게 방프리지 쓰릉 싹 일선 블리트 갈까? 아니 블리트나 엘리트나 난이도 그게 그거잖아 어차피 영채화 잡히면 살고 영채화 안 잡히면 죽는 거잖아 체노삼 약화 걸리고 사망 형 와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역시 형이야 ㅅ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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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채화 빠졌다 ㅅㅊ ㅅㅊ 설마 여기서 영채화 빠지겠음 요 요 자 야아 살았다 화해형 들어간다 대단하군 엔터 부칼이랑 머검 좀 줄래 아이고 덩스텐 64뎀이나 나갔네 별개 간유물인가 보스 때문에 하나 더 써야 하긴 하겠다 잭스 텅스텐 때문에 할만은 하겠는데 흰 배율 카드가 훨씬 급할듯 나이스 사신 사신 있어도 근데 주드 세력 너무 낮아가지고 홈 안 될 거라고 도움봄 반대 맞고 죽으면 힐하는 의미가 없다고 넌 나의 것이다 어 저거 몇 들이야 21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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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리 15 54 89 130 허어 접속 마리 스낵고지 아니 이거 개똥 개똥대 무적 참호 참호 뜨면 가능성 있다 무적 참호 참호 뜨면 가능성 있다 무적 뭐? 검 좀 줄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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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오 와우 빰피 즐겁다 에에 모검 뜨긴 떴는데 강호 안되있네 맛없게 와 영채화 안 떴으면 그냥 바로 골로 가는 거였네 미친 게임 엘리트 가야겠죠? 아닌가? 참호 먹어야 되잖아 무적도 먹어야 되고 그 후로와 아이언 클레드의 행방을 아는 이는 없었다고 한다 아 약파 그만 걸어 대제야 오삼 온오프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대 체력만 높으면 센덱일텐데 강화할 거 없지 뭐? 검 강화해야 되네 어? 어? 강화했는데 일 됨 인 공격 카드가 있다 오 좋은데 난 무슨 아 룬 당구의 가장 큰 페널티는 의도를 못 보는 게 아니라 도르마물을 못 해서 중투브각을 막는 것이다 너무 무섭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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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는 가면으로 재건하자 어제 분명 1만 포인트 올인 걸고 바로 잠들긴 했는데 왜 4배가 되어 있죠 키우키우키우 중사장님 아리가 또 음 저런 영체화 복사하고 어포 하나 더 할까 말까 고민되네 운동 상체하는 날인 다가 내바밤 나가리 뭐지? 이건? 살다살다 이런 덱이 무적 내가 감사합니다 뭐? 그럼 굿 이모티콘처럼 됐네 우와 빌바 뷔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넛 자르기 1 아이언클레드 더 도넛 커터 힘이나 올리자. 지불? 엑스 안 기억하자. 이거로 왜 자꾸 영포인? 이제 언급해서 삼코로 나옴. 심장 삼고 임무고. 광패 능력씨가 안 보여. 이번 터대 또 딜 할 수 있네? 됐지? 귀신같네. 성공! 후원 감사합니다. 스네코님. 왜 이러세요. 무감각 빠졌다. 무감각 빠졌다. 아니 에너지 미쳤다. 무감각 빠졌다. 무감각 빠졌다. 무감각 빠졌다. 무감각 빠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0, 20, 110, 펑스텐 미쳤다. 93, 110, 0, 아니 패턴은 0이야. 스레코 사기 전에 가품스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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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